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떤 분에게는 전화번호 끝 4자리 숫자가 4주 8자로 전보는 것보다도 아주 귀신같이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아주 많더라구요. 그래서 더욱 그 수비학이나 또 구단구공에서 암시하는 묘한 또 그 숫자의 그 매력에 빠지게 되는데요. 여러분들께서도 그 여러분들의 그 전화번호 끝 그 4자리 숫자와 비교하시면서 또 이 내용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에 그 숫자 010을 제외한 그 8자리 숫자에 꼭 적어도 한계는 꼭 있어야 될 그 숫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특히 이 가운데 그 끝자리 4자리 숫자는 여러분들의 그 개인의 그 운세 총평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종의 그 사주처럼 말이죠. 전화번호 끝에 그 숫자가 3, 2, 8, 1를 쓰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. 앞뒤로 보시면 그 2와 8을 가두고 있는 그런 숫자의 암시가 됩니다. 2와 8자는 좋은 암시가 되지만은 그 3과 1이 그 가두고 있죠. 구단구공의 그 해석으로는 용맹스러운 그 호랑이가 그 함정에 빠진 숫자가 바로 3이구요. 뒤에 있는 그 1자는 사람 때문에 좀 속상할 일이 생기는 걸 또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. 2자가 상징하는 것은 물이 그 흘러가면서 정체되지 않고 풀려가는 그런 암시가 되니까 숫자의 그 의미는 좋습니다. 또 8자는 그 귀인의 도움으로 여기에서는 그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구요. 8자는 그 수비학에서는 또 대박을 알리는 그런 숫자니까요. 대박이나 또 귀인으로 또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번호를 쓰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무슨 일로 심하게 그 아내와 다투게 됩니다. 무슨 일로 그렇게 화가 난 건지 그날 그 아내는 이 남자의 그 핸드폰을 그 뺏어서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. 그나마 여기에서 그 다행인 것은 이때 그 우리가 그 늘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. 대박 운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 무슨 일로 그 머리뚜껑이 열릴 정도로 그런 자극이 될 때 또 큰 그 대박도 숨어서 같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 남자는 그 화난 아내를 다독다독하고 그 다음날 그 폰을 새로 바꾸게 되는데요. 그때 그 번호까지 아주 그 바꿔버립니다. 새로 받은 이 남자의 그 번호는 9928이었구요. 이게 아주 그 신의 한수가 되어버립니다. 대박 잡을 그 교회를 아슬아슬하게 그 두 번 놓치지 않고 또 잡는 그런 결과가 된거죠. 아내와 그 맞서지 않았으니까요. 그때 그 절반을 그 손에 주게 되구요. 나머지 또 대박의 그 절반이 이 번호로 또 완성이 됩니다. 정말 그 후에 이 남자는 아주 대박을 쳤는데요. 이 번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죠. 9928이라는 이 번호를 보시면 앞에 그 구자 두 개는 물론 큰 목돈을 뜻하구요. 예사스럽지 않은 그런 행운이나 또 목돈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. 세 번째 자리에 들어있는 숫자 2는 앞서서 줄 서있는 그 돈의 큰 운이 막히지 않고 풀려갈 것을 또 암시하게 되구요. 그 정치되지 않고 흐르는 걸 의미하니까요. 뒤에 그 끝자리 그 팔자 이거 정말 대박을 아주 완성짓는 그런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인이 도움을 주는 뜻이기도 하구요. 또 수비학에서는 이 팔자가 대박 중에 그 대박을 암시하는 숫자가 됩니다. 구단구공의 그 구자와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. 여기에서 그 구자 대신 또 팔자로 사용이 됨으로써 앞에 그 구자가 지금 두 개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끝에까지 또 구자로 채워졌다면 이건 과한 거니까요. 또 좋은 건 될 수가 없죠. 살짝 또 팔자로 들어오면서 과한 것은 피하고 대박의 그 의미는 그대로 가져가는 아주 그 환상적인 그 조합이 되어버렸습니다. 아무리 그 좋은 의미가 담긴 숫자도 또 과할 때는 또 지나치면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. 항상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과하다는 그 기준은 여덟짜리 그 숫자 가운데 세 개가 초과가 되면 그때는 그 과한 것으로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. 몇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또 다 기억하시는 내용이지만은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여덟 개의 그 숫자 가운데 꼭 한 개는 있어야 되는 그런 숫자는 이자, 사자, 오자, 팔자, 구자입니다. 여러분들 그 스스로 자신들의 그 번호 끝자리 네 개로 여러분들의 그 운세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제가 정리해서 계속 그 올려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숫자 여덟짜리로 대박과 그 행운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